어? 도려희니? 정 씨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요? 부의 죄가 없어. 네가 애는 게 죄지야. 어? 나도 배터리 없다. 금방 끊기겠는데, 이거? 이해든 언니, 우리 회사 이무기라며 연습생 이무기. 그러게 주제 파악을 못 해나 봐. 이제 와서 어떻게 데뷔를 해? 아까 해든 언니 때문에 아, 왜 이렇게 했나 봐. 저기요. 누가? 야, 아빠 욕진나 봐. 지금 감각해. 이렇게, 이렇게 찌던데? 아니, 아니.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. 봐봐. 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어. 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어. 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요. 완전 똑같아, 완전 똑같아. 혹시 못해. 그렇게 하나 다 많이 줘가지고. 아, 하면서 너무 열심히 할 수 있어요. 좀 열심히 할 수 있어. 아, 그냥 안 돼. 저녁만 연습생 다 비슷하다고. 아, важно 못해. reservation 못해. 그렇게 하나 다 이겨가지고. 아, 저 진짜 열심히 할 수 없어. 아니, 그냥 일단 꺼내줘. 아, 주인공이야? 아, 주인공이야, 주인공이야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, 맛있어. 잘 먹겠습니다. 엄마! 잘 드세요. 어? 해드나. 아, 우리 트레이너님. 나한테 너무 잘해주셔. 애들도 너무 좋고. 너무 감사해요. 우리 해드니가 지가 나이 제일 많다고 걱정 그렇게 많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. 앞으로 잘 좀 부탁드려요. 아, 예. 성절 데려가? 절대 못 데려가. 21년간 나 사기친 네 아들. 내가 내 옆에 데리고 있으면서 네가 나 기만하고 조롱한 그 세월만큼 네 아들한테 다 낳아줄 거야! 그러지 마세요, 사모님! 성지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요! 왜 죄가 없어? 윤선미야, 네가 애는 게 죄지. 강기범 아들을 감히 나한테 키우게 한 네 아들인 게 죄고 네가 엄마인 게 죄야! 두고 봐. 내가 성재한테 어떻게 하나. 너 어디로 가지 말고 지금 그대로 강기범 옆에 붙어 있어. 내가 네 오장력부터 다 뒤집어둘 테니까! 성재야! 아, 여기가 어디지 도대체? 왜? 왜 아까 왔던 길 같은데? 길을 잘못 둔 것 같아요. 일단 왔던 길로 돌아가... 점장님! 왜요? 기름이 없잖아요. 어? 아... 어? 어? 아... 전화기 배터리 없어요. 점장님, 일단 차 세우고 점장님 전화기로 서비스 빨리 불러야 돼요. 알았어요. 어? 배터리가 부족합니다. 어? 어, 나도 배터리 없다. 어, 금방 끊기겠는데 이거? 예, 여보세요? 예, 여보세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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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참... 아, 이거 뭐 복잡하냐. 상담원 연결. 예, 여보세요? 예. 예, 지금 길을 잃었거든요. 기름도 거의 없어요. 예,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... 야산인데... 나무가 많고..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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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금리였어. 어, 뭐야? 어? 어? 어떻게... 아... 어떻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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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까지 왜 이러니? 왜 이러니... 왜 이러니... 왜 이러니... 왜 이러니... 아... 제발... 아... 왜 이러니... 뜨겁니다, 진짜... 지현아! 서지현! 서지현! 오빠? 오빠... 야야야! 서지현 너 진짜! 돌았지 너! 어떡해... 아니 머플러라도 가지고 다니지! 목을 이렇게 회가게 내놓군! 입어 얼른! 생각보다 사람 많다! 날씨가 좋으니까 여행 가는 사람도 많나 보지 뭐! 왜 우리 표 구했잖아! 그래 좌석이! 빨리 좀 사줘요! 왜? 오! 정답! 정답! 도... 도리언니? 언니! 정답! 정답! 콜라 좀... 맛있다! 한 마리 먹으니까! 그렇네. 달달하네. 아이스크림은 달달한 거야. 나랑 있는 게 달달한 거야. 그래, 두께하게. 이거 먹어. 어? 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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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괜찮아요? 죄송합니다. 아니, 어디 다친 데 없어요? 저기 병원 안 가봐도 되겠어요? 저 괜찮아요. 저 차에 안 붙였어요. 죄송합니다. 아니, 저기요. 죄송합니다. 저기, 저기요. 아, 심령 감수했네. 근데 저 여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. 그럼 갈매기예요. 제비라고 하니까 많이 찔리나 보네. 설마, 그때 그 여자? 아, 안돼. 아, 안돼. 죄송합니다, 본부장님. 문 갑자기 끼어들어서요. 괜찮으세요? 네, 괜찮아요. 그럼 오늘 모시겠습니다. 아니에요, 괜찮아요. 아, 죄송합니다. 빛의 운? 빛의 운이야. 나루 오빠 취직했대요, 언니 회사. 회사에서도 만나고, 집에서도 만나고. 그러다 둘이 뭔 일 나는 거 아니? 그럴 수도. 그럴 수도? 열심히 한 거 아는데, 아무래도 이쪽 길은 아닌 거 같다. 두모. 아니, 혜든 씨 오디션 안 된 거야? 아니, 그래놓고 왜. 정원아. 우리 정원이.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아요. 이 새끼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. 아니, 근데 왜 채훈이 방 앞에서. 무소장 아저씨 어머니가 두 분이 따로 사시는 거 같아. 짠! 놀랐죠? 무소장님. 무슨 일 있어요? 포기하지 않는 너의 그 모습.